어서오십시오 자 오늘은 오늘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왔죠 마지막 보스라고 스토리의 마지막 보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도 너프되기 전까지 많이 어려웠다고 해요 일단 해보도록 하죠 질발 2페이지가 문제라고? 일단 한번 세팅을 보고 가야 되겠어요 얘가 얘 스스로도 지금 산성이지 얘는 불이 좋을 것 같은데 저번에 경험해본 바로는 무기가 전기였나? 잠시만 장비를 어 동력과 기술 동력과 기술 30층가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무기는 전기여도 몸 자체가 산성 아니던가 헷갈려 뭘 들어야 되지? 인간이에요? 아 인간이야? 인간으로 쳐야되나? 괴물이 됐어도 인간인가? 아 아 내부도 음 이 세팅이 그대로 있는게 나으려나? 이걸 바꿔야돼 전기 분기로 바꾸고 이건 이게 좋은거였지? 제일 좋은거지? 여기도 붕괴가 붕괴였나? 사격 사격 때리 사격 높은걸로 가는게 맞겠지? 공개저항이죠? 아 오케이 그러면 아 손에서 땀난다 아 손에서 땀나 일단 지금 이 무기도 나름 쓸만해서 들고 있는데 120무 이거 해보다가 내 원래 무기로 좀 닦아보자 1페이지보다 2페이지가 문제라고 하니까 조력자랑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볼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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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어 잠깐만 이걸 먼저 하고 갈까? 일단 들어가서 빨리 넘어가는게 나 어쨌든 빨리 넘어가는게 좋으니까 오오 오오오 오우 잠깐만잠깐다 아오오오 이럴 이럴다 쟤도 몽둥이들고 옳지 좋아 좋아 옳지 좋아 좋아 옳지 옳지 1페이지는 빠르다 이볼루션 이벌루션 쟨는 저렇게 되고 또 행복할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은 저런거 징그럽지 않아요? 이빨 모양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 있지 저런거 징그러워 진짜 내가 물약 먹을 때는 열심히 때리던데 왜 괴물이 변신할 때는 내가 때릴 수 없는 것인가 이 손 너무 징그러워 작살됐다 저게 심장인가? 오른쪽에 튀어나와 저 반짝이는게 본체인가? 저걸 맞추면 뭐가 있고 그런가? 저게 본체같은데? 아아 아아 아우 아 맞다 맞다 오 맞다 오오 스테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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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 뭐야? 어엌우 오오우 이게 뭔데 안보여안보여 어디갔어 아이씨 저게 뭐지 와 이게 안맞네 아 거리간다네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나 때리지 못하겠어 잠깐만 아씨 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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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떻게 피하지 그냥 계속 도망쳐야되나 되게 바뀌었지 아 그런가요 이거 더 써봐야될거 같은데 근데 팔을 잘 모르겠다 팔을 좀 바꿔가 이전함을 딴거 쓸까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아 산성 갖고싶은데 저거 헤링으로 막아지는건가 일단 아까 꽉하더니 막 떨어졌어 붕괴 안녕하세요 스틱이 이거 아니면 잘 안쓰게 되던데 한 번만 더 해보자 1페이지 2페이지 패턴 파악이 좀 어렵네 모르겠어 동작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보여 아야야 아야야야 잠시 태미노가 회복속도를 늘려야되나 회복속도를 늘려야되나 어 어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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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이라고 그만 일단 됐다 1페이지는 좀 빨리 넘어가는데 2페이지가 먼저인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미친 얼마나 들어갔지? 오! 생각보다 들어가네? 있는 거 탔어 일단 오! 야 이거 때리지 못하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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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망가는 게 낫겠다 오! 도망가는 게 낫겠다 이걸 안 했네 오! 얘 공격 범위가 넓어가지고 아이씨 거리 아이씨 거리가 안 나와 아이씨 거리가 안 나와 야야야야야야 막는 것밖에 못하네 아우 오우 뭐야 뭐야 뭐 한 거지? 뭔데 뭔데 아이씨 타이밍으로 어떻게 때려야 될지 모르겠나 오! 온다 아이씨 아 막기를 못하겠냐? 아 왜 막기를 하나도 못하겠지? 와 이게 뒤에 공간이 막혀있으니까 가까이서 공격 쓰면 하늘에서 오는 공격이 아무것도 안보여 하늘에서 오는 공격이 아무것도 안보이네 아 이거 쓰지말까? 무기를 바꿀까? 나쁘지 않은데 때리는 타이밍이 아니네 무기 괜찮은데 내 원래 무기 쓸까? 한성 기술도 낮은 판에 이 무기가 아 이거 내구도 쓰레기인데 내구도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이걸로 바꾼건데 내구도가 너무 낮아서 아니 한 25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이렇게 느낌이 다르냐 2패전에 한번 고치면 될까요? 그럴까요 한번 이걸로 이걸로 싸워볼까요? 이게 나의 최애 무기이긴 한데 이게 제일 좋은 무기 인데 아까 산성 데미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럴까요? 아 아우 맵이 너무 넓은 것도 문제여 차가 된 것도 문제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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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냐? 아 아 아 아 아 오우스 오우스 아 이 자식아 기다려봐 아 또 뭘 때려요 졸업자 너무 빨리 죽었어요 손이 내려오는 품이 뭔지 모르겠네 오 진동 뭔데 아 저거구나 아 잠깐만 벽으로 물아붙이지 말아줘 야 도망가는 쪽에 손 나오고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오 야 시야에 가리는건 좀 에바 아니오 때리지 못하겠네 그로기 걸리게 할 수 밖에 없나 아 미치겠네 한 대를 못 때리겠다 거미가 너무 멀리式 되뇌 거미가 너무 멀리sama 막아야 돼 막아 페리 하라고 와 가운데에서 손이 내려오면 야 잠깐만 가운데에서 내려오면 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인가 패턴은 다 보고 있는 것 같네 범위가 너무넓어 야 잠깐만 야 도망쳐 도망쳐 와 이거 어떡하냐 야 잠깐만 맞다 이거 때릴 수도 없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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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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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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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에 집중하지마 이쪽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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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도 잘 봐야 돼 어 어어으 아 어 어 이럴때 내구도 좀 채워 줘 도망쳐 도망쳐 언제까지 도망만 칠 것이냐 언제까지 도망만 칠 것이야 나 포샷 하나만 남아 때리지 못하고 있어 어떡해 도망만 치고 있어 어떡하냐고 안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몬스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이쪽이야? 어 조금만 기다려 진짜 한 대 때리다가 뒤질 것 같아서 지금 피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 아씨 아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패턴에 좀 익숙해져야 돼 아 모르겠다 아까보다 난 것 같아요? 그래요? 데미지가 달라서 그런가? 잠깐만 이것보다 훨씬 약하긴 하네 아 진짜 때리는 타이밍 잘 모를거면 그냥 바꿔봐? 내 원래 내가 원래 보스 무기로 바꿔봐? 나와라 역시 네가 희망인가 웬만한 보스는 다 이걸로 깼기 때문에 두둥 등장 이거 스태미너가 좀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인간한테 들어가는 데미지는 뭐 이거 자체로도 세기 때문에 아니 잠깐 이걸 안 바꿔도 되지 이거를 회복 속도 증가로 바꾸자 어 이거 모잘라서 안되겠어 가뜩이나 이 무기는 또 데미지 많이 쓰니까 아니 스태미너 많이 쓰니까 이걸로 바꾸자 스태미너 몰빵이다 도망을 워낙 많이 쳐서 스태미너가 중요해가지고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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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젠장 성급했다 아우 가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아 안 돼 그거 먼저 쓰면 우리 조력자 죽어 아이고 가까이 오지 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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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가 너무 넓어 저거 잠시만 도망가게 해주세요 욕심뿌리지마 뒤집뻔 했네 하필 타이밍을 못맞추다니 왜 이전에는 얼마나 오른쪽 손 쓰지마 너 그냥 무기 하나로 쓰라고 오른쪽 손은 왜 쓰는거야 나도 한손으로만 싸우잖아 아 아 언제 때려야 되는데 안 맞추면서 때리는 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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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패턴이 자꾸 쳐나네 어 나 무기 잠깐만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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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비에 내리찍는거고 아 죽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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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부숴라나봐 아 페이블 자 진정해 진정해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아 아 아까워 아 좀만 더 버티면 괜찮았을건데 아깝다 아 아 안보여 아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게 시야에서 벗어나는게 안보여가지고 아 스태미너는 마음에 드는데 이게 데미지는 세기 때문에 데미지관련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이것도 별로 쓸모가 없다 계속 간만 보고 있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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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패 때 쓰면 된다고 아 아 그럴까 오 나 조력자 없이 돌았어 오 오마이갓 이야 조력자 없이 들어와버렸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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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침착해 침착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아 조력자 없이 들어와버렸네 어때 여기서 쓰자 좀 아깝거든 아 여기서 쓰자 아 재밌어 뭐가 안들어 아 아 참 아 아이고 스팸미너가 없어서 맞아 아 스팸미너가 없어서 맞아 야 아 아 때리는군지 움직이는건질 알 수가 없네 너무 느려가지고 너무 느려가지고 아 아 아 아까에 붙었어 espans 아 아 아 아 아 도망칠걸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너무 소모를 많이 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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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어 대박 아 시클랏다 하드코어 시작이다 아니 잘못 눌러버렸잖아 아 아 overt 스 pesar 요 확인 loaded 한 방위 도우는거 복혐이네 내려찍어! 아! 그거 내려찍다! 내가 내려찍지 말고 쟤가 내려찍는다고 어어어우 한 방위 다 맞았네 공사는 그냥 보내주는게 맞는 것 같아 와우와우 공사는 그냥 보내주는게 맞는 것 같아 때릴 것 같았는데 아우 이제 나오나 아유 뒤통수를 때리다 일로와 어 잠깐만 지정해 아야 내가 먼저 때리게 해줘 내가 먼저 때리게 해달라니까 치사하네 아니 욕심내지 말고 한 대씩만 때리게 해달라 이 전에 진짜 데미지 까지 엄청 셌으면 진짜 감당 안 되겠다 아유 뒤통수 아유 뒤통수 아유 뒤통수 야 나와봐 안 보여 안 보여 아이고 아유 뒤통수 아유 뒤통수 어때? 너무 늦게 갔어 너무 늦게 갔어 와 드디어 됐다 와 드디어 처음으로 걸어봤는데 아이고 신정 신정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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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nkte 됐다 결국에 혼자서 깼네요 較 crackers 됐다 결국에 혼자서 깼다 조력 Broider 없이 깨 버렸네 진짜 오히려 조력자 없이 깨버렸네 공직하게 살아야지 엇보가 쎄다 어? 어? 안식을 주었어 안식을 줬어 어? 어? 깜짝이야 이 부분은 그래도 알려주는게 좋지 않을까? 아니 거짓말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마 이 거짓말이 인간의 마음을 가장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아유 잘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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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어 그래서 나는 신의 팔 뭐야? 나는 그래서 항상 선택을 뭔가 감정 중시로 선택을 했어요 그냥 막 내 거짓말을 해야 돼? 막 진실을 말해야 돼 거짓말을 말해야 돼 막 이런 느낌보단 그냥 약간 약간 감정적 인형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 어? 방금 그거 동력 A 무기인가요? 무슨 무슨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무기보다 더 센 게 나온다고? 근데 어딨어? 여기가 끝이야? 뭐야? 별바라기도 안 나타나는데 아 내려간다 아 이게 뭐야? 엘리베이터야? 아 오 하 어허 그래도 한방이 생이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동력물방이라서 어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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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이 너의 기억도 찾아줄게 아니 근데 강공격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데미지를 보셨잖아요 데미지 보셨잖아요 데미지의 맛을 봤잖아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어 아빠랑 싸우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자식 넌 내 불량품이었는데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다니 이약 하면서 갑자기 싸우는 거 아니겠지 그에게 너를 부탁했는데 이렇게 살아오다니 난 레벨업하러 한 번만 갔다오자 아 여기 여기서 하면 되지 한 번 올릴 수 있나? 두 번 올릴 수 있네 아 동력이 최고지 거의 뭐 체력을 올릴까? 지구력 솔직히 저 지구력 저거 아뮬렛 두 개만 끼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아 약공 위주로 써야 하는 것도 있다고 뭐 올리지? 하나밖에 못 올리네 음 마지막까지 동력을 올려볼까요? 진짜 눈꽃만큼 줄어든다 이거 아 그럴까? 적금도 털어버릴까? 이거 일단 동력 올리고 적금도 적금 아이템도 많지 호텔 한 번만 가자 그냥 보물 사냥꾼 만나야 되니까 어디였냐 한 번 보자 아이템 그 무기 능력 좀 보자 나 솔직히 아까 그 도끼로 깨고 싶었는데 오늘 쪽이니? 나 도끼로 깨고 싶었는데 기술 기술이 내가 너무 떨어져서 기술이 더 좋았다면 데미지가 또 괜찮았겠지? 동력 물빵이라 아니 이래차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아 이거구나 그 개가 쓴 거 그 저기 조력자가 쓰던 거 진짜 못생겼다 약간 해삼같이 생겼네 방어율 되게 좋다 방어율도 좋은 편이네 어찌기 어찌기 이거 다 올리면 얼마나 될까 궁금한데 돈을 더 준다고? 일정량 에르고를 소모하면 적에게 강한 피해를 발생한다 아 돈 돈을 써서 방출하는 거야? 일시적으로 적의 공격을 버틸 수 있게 된다 뭐야 돈 써서 때리는 거잖아 진짜 돈으로 때리는 무기잖아 돈으로 때리는 거잖아 현금 펀치잖아 현금 펀치 투수들이 사용하는 무기 아니야 이거? 투수들이 어 현금 펀치잖아 현금 펀치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투수들 전용 무기네 신에서 추락한 자에 이르고 잠깐만 보자 이거 뭐야 그로기 중인 적에게 입히는 페이블 아츠 피해츠가 아 뭔가 아뮬렛들도 끌리는 게 딱히 없네 이것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식칼 자루에 이거 쓰면 폭 때리라고? 근데 공격성 아니야 이거 그로기 중인 적에게 입히는 페이블 아츠 피해 그러니까 그로기에 걸렸을 때 페이블 아츠를 쓰면 장난 아니라는 거지 아 이거 2회차라고 만들어놔가지고 말이야 무기랑 다 살 수 있게 해주지 무기가 탐나서 무기만 열심히 사서 써봤는데 나에게 2회차를 강요하지 말라고 다른 소울류에 비해서는 재밌게 하는 중이긴 하지만 엘델링도 다 못 깬 내가 이 정도까지 온 것도 감지덕지예요 여러분 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감지덕지야 아 어떡하지 고민되네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무기를 사면 안 쓸 거란 말이지 아치 하지만 무기 수집 무기 수집 이것도 아직 안 썼거든 가드 성공시 무기 내구도 소모없어 이것도 아직 안 샀거든 오케이 아밀렛 뭐 다리도 없는 판에 무기 사자 야 무기 사자 나 아밀렛 지금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뭐 굳이 야 무기 사자 나 이거 한 번 써보고 싶네 와 진짜 무식하게 생겼다 에르구르 소모해 적에게 피해를 발생 페이블 아츠가 그거라고? 얼마나 소모하는 거지? 비율적으로 소모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딱 얼마를 쓴다가 아니라 랜덤이잖아 에르고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비례해서라잖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빵원이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건가? 그냥 더 강한 데미지 말고 약한 데미지만 들어가는 건가? 비율 소모면은 뭔가 영원일 때 모르겠네 별의 조각은 아직 많으니까 굳이 살 필요는 없는데 없어도 그만 돈이 좀 있으면 오히려 좋다는 거잖아요 그쵸? 얼만큼 센지를 모르는 게 문제네 뭔가 강화하고 싶은 마음은 딱히 안 들고 일단 아 적금을 좀 깨자 얘네들 와 이거 다 깨면 얼마나 되지? 다 깨고 다 올릴까? 털로 올려? 확실히 성검이 좋은가 봐 유일하게 난 그거 빼고 다 가져갔는데 유일하게 그거 빼고 다른 것만 지금 탐내서 가져갔는데 난 성검 없이 깨가지고 지금 2회차 안 할 거면 다 쓰자고 그러면은 일단 아 잘못 눌렀어 이거 6개 다 쓰고 와 3만 아까워하면 안되는데 왜 아깝지? 열심히 파밍해가지고 왜 아깝지? 잠깐만 레벨업 84면 그래도 높은 편인데 그치 무기는 강화할 게 없어 아이고 지구력 됐고 체력이나 좀 올릴까 30 찍고 30 찍고 올 30 해봐 이거 올 30 찍어봐 무슨 느낌인지 궁금하네 소모품이요? 잘 안 쓸 것 같아요 아까도 소모품 없이 깼으니까 아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게 다음 거 하다가 다음 거 하다가 또 소모품 필요하다고 얘기할까 봐 그것도 걱정인데 다음 보스가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럼 또 파밍해야 되잖아 물론 돈이야 파밍하면 되니까 괜찮아긴 한데 잠깐만 하나만 더 올리고요 적재를 올리자고요 하나만 더 올리고 다음 보스 간 다음에 생각해보자 얼마를 더 올려야겠지? 다음 거 얼마니? 하나 조금 무거우면서 전혀 바뀌질 않는구나 69 일단 다음 보스부터 보고 가자 이거 확인하고 가자 나 이거 궁금했어 가자 가자 금 나와라 뚝딱 가보자 금 나와라 뚝딱 모션 되게 별로네 우와 진짜 느리다 대범이랑 똑같은까 내 돈 뭐야 소모 안 되는 줄 알고 들어왔더니 500원이나 500원이나 자 봤죠? 자 원래 무기로 돌아갑시다 돌아다닐 때는 이 무기가 더 좋아 내 500원 내 500원 내 500원 아까워 내 500원 1400원 정도 있었지 565원인가 없어지네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건가 뭐군 어? 잠깐만 좀 궁금한데 여기서 0원을 만들어볼까 그냥? 이미지를 좀 봐볼까? 이거 지금 강화 안 한 상태니까 537 500원 격으로 떨어지는 건가? 700원인데도 500원인데? 눈이 안 깎이는데? 200원에서 더 이상 안 깎이는데요? 500원만 깎이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 거지라고 무시하는 거야? 거지라고 무시하는 거야 지금? 최소 비용인가봐요 저게 더 이상 돈이 떨어지진 않네요 파파 만나러 가자 제페토상 안녕 안녕 아버지 설마 내 앞에서 칼을 꺼내고 그러진 않으시겠죠? 아니면 어디 친구를 불러서 날 죽이려고 한다거나 넌 내 실패작이야 죽어줘야겠어 막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여기 뭐 있어요? 아까 거기 아냐 여기? 여기 지하층인 것 같은데 상자 무슨 상자 같은데?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내 몸에 심장을 인간형으로 만들고 지 아들로 삶을 애를 태어나게 만들려는 거야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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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료가 완성됐다 그러니까 내 마음 역시 제페토가 제페토가 홍막이었어 이 모든 결과들과 희망이 끝날 거야 역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뭐 얘기했지 내가 인간이 되는 거야? 내 마음 싫어 역시 아버지 내 심장이 필요한 거였어 싫어 죽고 싶지 않아 여태까지 말 잘 들었잖아 아들을 좀 더 아껴주라고 뭐 아버지는 항상 어린이의 어린이를 용서해주는 건가? 당신이 내 자신의 모든 걸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결국 당신은 그 내 당신이 내 돌아가자 피아노루 어? 어? 뭐야? 귀엽지 않아 뭐야?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무기를 꺼낸다 했지 숨겨둔 친구라던가 무기를 꺼내가지고 널 죽였어야만 했어 내가 직접 죽여야겠어 어? 뭐야? 본인이 직접 싸우는 거야? 내 아들 뭔데? 어? 뭐야? 쟨 뭔데? 어마이씨 아니 뭔데? 너가 죽여? 너가 죽여? 내 아들 너가 죽여? 너가 죽여? 너가 죽여? 너가 죽여? 내 아들 너가 죽여? 너가 죽여? 너가 죽여? 너가 죽여? 너가 죽여? 오 뒤로도가 오 갑자기 한 뭐야 무기를 바꿔 뭐야 양손으로 쓰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잠깐 잠깐 선생님 같은 인형인데 어오 이건 별로 안아프네 아 저 산성중 걸리시면 안될까요? 궁금해서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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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뭐 무기품 바꿨어 뭔데 오 갑자기 창을 찔러 오오오오 뭔데 뭔데 아 이거는 세팅이 별로 필요한게 없겠다 와 나 이거 찌르는 거에 제일 약한데 나 찌르는 거에 제일 약한데 이렇게 약할 리가 없는데 오 뭐야 응 뭐야 modifier 포션도 쓸 줄 알았어 오재라데라 야 잠깐만 이거 특정 이사하게 내려가면 implementation all 못쓰게 해야 하는데 이러면 오 타이밍을 못 맞추겠다 퍼펙트 가드를 못하겠어 퍼펙트 가드 타이밍을 못 맞추겠네 퍼펙트 가드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것 같다 퍼펙트 가드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것 같다 퍼펙트 가드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것 같다 역시 어머 처음에 여기서 붕괴 에너지 나오는 거 아니지? 퍼펙트 가드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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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트 가드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것 같다 무기 바꿔야 되겠다 이거 저거 뭐냐? 싼건 뭐냐? 온갖 무기를 다 아버지 저런 굉장한 녀석의 몸체가 있었으면 저를 저런 녀석의 몸에 씹어주셨어야죠 저런 신체 능력이 있었으면 날 줬어야지 아버지 어? 다시 심장을 준다라는 대답이 여기 와있네 심장을 주면 쟤랑 안 싸워도 되나? 심장 주면 내가 죽는 거잖아 아 무기를 바꿔야지 행복 버튼이에요? 아 여기서 행복함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망갈 수 있는 탈출 버튼이구나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긴 조력자가 없네 설마 제가 조력자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진짜 여긴 조력자가 없네 아씨 항상 조력자와 함께 했는데 아 아 참격 조항 안 맞고는 싸워보죠? 두 번째 수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히로니? 아! 아예예예예 아이고 어우 얘 왜 이렇게 아프냐 바꾼다 얘도 뒤로 돌면서 싸워야 되나? 아예 아. 아. 아야. 아야. 오우 야야야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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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잠깐만 이거는 못 막다니 왜 자꾸 father just forgive me carlo please regain your memories 아우 진짜 타이밍 아 이거 좀 별로인데 성검하고 그 무기로 여기 온 사람들이 진짜 빨리 있겠다 그 무기가 뭐야 그 무기가 뭐죠 아 이거요? 아 내가 들고 있는거? 아니 무기를 그렇게 잘 사용하는 편이 아니긴 했는데 어어우 아 우와 얘 데비지 근데 장난 아니다 아우 뭐야 한 번 더 터지네 와 이거 막 막는다고 답이 없는데 아 누가 욘해를 아 욘해를 따라했네 욘에다가 괜히 치루해 아주 그냥 누군지 누가 욘해를 아 이게 안 들어가? 아니 이거 방금 맞지 않았나? 데미지가 좀 모잘란단 봐 오오오오와우 와우 뭐야 일자로 날아오는거야? 어 뭐야 없어? 어? 없네 감공격을 못쓰겠다 아이고 아이고 피해야지 옆으로 돌아야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간을 주세요 아! 시간을 주라니까 한 대 때리네 아이 뭘 눌러 뭘 누르는거야 뭘 누르는거야 아 이상하다 아 쟤도 막 방어를 했나? 원래 제 행동이 잘 안보여 참격으로 바꾸라구요 이거? 이거? 와 이 무기 아니 무기는 좋은데 실력이 안돼가지고 전격으로 하는게 좋다고요? 아 아까 그 번개인가? 아 이거 맞지? 이거는 이거는 이대로 쓰는게 맞죠? 얘도 붕괜가요? 파손? 충격? 이거겠지? 내가 꼼꼼하게 안 찾았나? 속성은 별로 아 칼 가는거 이렇게 칼을 아이고 파파 파파 지금 그렇게 열심히 말해도 나 지금 어 어어 이렇게 말해도 나 지금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카로는 아니지 아카로 아버지에게 도전하여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지 죽어라! 죽어라 방금 수치사 했지? 얘가 문제나 세 번? 와 씨 데미지 와 씨 데미지 간격 이걸 계속 막다가 그로기 나올 때 때려야 되나?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잠깐만 내 무기가 무기가 숨을 못 쉬어요 잠깐만 선생님 잠시만 잠시만요 무기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아 야 아우 야 씨 정신이 없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리 그로기 유발이 나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구도가 문제야 그로기도 그로기인데 내구도가 문제야 아 이걸 바꾸라는 거죠? 뭘 바꾸라는 거야? 이거? 2페이지때 이걸 쓸 수 있으려나 모르겠나 이거 한번 써보죠 일단 이거 써보고 여러가지 실험을 해봅시다 뭐가 더 내 손에 맞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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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자마자 이러이 씨 당신이 우라 두자마자 연전이 아니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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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시 해야되겠는데 와 치르려고 하다가 퍽 푹 푸는 거 아냐 피하는 것보다 맞다니까 아 이거 다시 할게요 그냥 나오다가 아 다시 하려는데 시간을 안주네 야 먹어 싸워봐 테스트는 해봐야 되잖아 아 아까는 빨리 깼는데 꿈 바꾸기 전에 깼는데 오우 야야 시작하자마자 에이 페어플레이 합시다 에이 페어플레이 합시다 오 안 보여 뭐야 이건 무슨 공격이야 왜 하나도 안박아 진영 미치겠네 어디야 아 이건 막다이를 하는게 아닌것같다 막을 생각으로 한다이기 못하니 내가 잘할 사람한테 어휴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아우 진짜 미치겠네 아 초반에 이건 1페이지때 좀 많이 맞았어 차라리 리븐처럼 좋은 거미면 모르겠는데 이건 도끼니까 쌍도끼는 없냐 쌍도끼? 올라프처럼 싸울 수 있는 쌍도끼 쟤는 쌍검이니까 쌍도끼는 없나 아 이걸 다시 제대로 써봐야 되는데 그걸로 바꿀까 방패로 아우 들어오자마자 두대 때리면서 아우 들어오자마자 두대 때리면서 아우 들어오자마자 두대 때리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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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리노 관리를 좀 잘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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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미오가 생각나네 로미오가 생각나네 적어도 로미오는 비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비겁하네 혼자서 좋은 무기들 로미오보다 얌전한 편이긴 하네 로미오는 아 쓰지마 큰일 났다 아우 잠깐만 연마지 좀 로미오는 와우 바로 열았네 그렇지 오우 오우 야 저기 뭐야 데미지도 얼마 안 들어간다 아우 프로 피하려고 간건지 로미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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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금 아이고 또 있어 어떻게 싸워야겠니? 옆으로! 아 옆으로 가라고! 이씨 미친 오 안 보여 이씨 와 사골이 뭔데? 야 사골이 좀 야 잠깐만 나에게 시간을 좀 줄래? 너와 함께 싸울 시간을 좀 주라 진거야 너무 많이 받았다 시간 낭비 너무 많이 받았다 와 진짜 안 붙어? 와 진짜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알고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일부러 알고 저러는 거야 진짜 타이빙만 오면 그거 하는 것처럼 오 이거 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저기 오케이 오우 와우 으악! 아쉽다 아 나도 모르게 욕이 아 그러게 그냥 때릴걸 그랬어 아 내구도 신경쓰다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욕졸이듯 나와버렸네 아씨 아깝다 깰 수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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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오 그나마 대검이 맞기가 쉬워 쉽다 하자마자 맞았죠 그나마 대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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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죠 그나마 대검수 뭐 있었니? 아이고 피한다고 피한 건 아니잖아 awolo 야 아니 이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때리지? 타이밍맞 boule 아, 이 녀석!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거 데미지를 이거 내구도를 해야 돼 안 그럼 못 버텨 어딨어 이렇게 으 про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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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저 아빠를 마냥 불쌍하게 볼 수 없는 게. 자기가 죽이라고 시켜놓고. 진작에 내 심장 뽑아서 아들 탄생시키려고. 했던 거니까. 모르겠다. 마냥 착하다면 말 못해. 죽을 때마저도 저런 소릴. 그렇지. 아 끝났다 와 끝났다 끝났다 아 그래요 아 소피아 살리 소피아를 죽이면 또 대사가 달라지나 보네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애초에 소피아가 안식을 달라 해가지고 말을 그대로 들어줬거든 유언이니까 날 그냥 죽여줘 모르겠어요 지금 나 이거 넘겨도 되나 진엔딩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 일부러 안 받기 때문에 아 이거 기다려야 돼요 불화력? 근데 나 코 생각보다 긴데 코가 생각보다 긴데요 저 모르겠어요 무기를 만들 정도로 거짓말을 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인형을 잡았다는 건 충분해 아 그래도 빨리 끝냈는데? 너무 짧게 끝났어 나 너무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 지금 이게 바로 세팅의 힘인가? 나 진짜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오늘 좀 고생할 줄 알았어 저 오늘 되게 많이 고생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제가 녹화 시점으로요 2시간도 안 됐어요 1시간 48분 반에 깼는데 일단 대기 시간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1시간 48분 만에 깼어 2시간도 안 됐어요 1시간 48분 만에 깼어 뭔 노래야 이것도 인형의 왕이 이 게임에서 제일 어려웠다고 저도요 저는 솔직히 인형의 왕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녹색 괴물이었어 녹색 괴물이 두 번째로 어려웠어 진짜 녹색괴물이 진짜 극혐이었어 근데 패치를 좀 잘못한 듯 싶기도 해요 뒤에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패치 전이 녹색괴물 중간까지고 녹색괴물까지가 패치 전이고 나는 패치 이후가 녹색괴물 뒤인데 인형의 왕이 그래도 제일 어려웠어요 이것도 왠지 레코드판이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만들어주셨으니 우리 봅시다 약간 90년대 발라드 노래 같은데 한정 패키지에 있다고 저 진짜 녹색괴물을 시간으로 치면 그게 한 인형의 왕 절망도 안되긴 하거든요 그것도 한 7시간 했나 녹색괴물 인형의 왕은 16시간 이상을 해가지고 인형의 왕은 내가 하루를 넘기고도 했으니까 내 맘에 숨 개 힘들었어 확실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형의 왕급의 난이도를 마지막에 넣었어야 되지 않나 원래 게임이라는 게 뒤로 갈수록 어려운 게임이라가지고 다크소울도 무명왕이 제일 마지막 아닌가요? 근데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무명왕이 제일 마지막 아니야? DLC인가? 그게 제일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인형의 왕을 좀 빡세게 깬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뒤쪽에 배치하는 게 맞지 않았나 스토리 상으론 나오는 건 좋지만 뭔가 애매했어 아 나 이거 넘겨도 되나요? 나 뒤에 내용 너무 궁금한데 이거 넘겨도 나오겠지? 오 니가 브라더 내 연금술사 쪽으로 들어간 그 연금술사 아니야 그 황금열매 교환하던 계좌 그 황금열매 교환하던 계좌 도루시 도루시? 아 이게 DLC 예시 예고인가? 그러네 도루시면은 다른 동화잖아 개발 중이에요? 개발 중이에요? 막 이랬는데 다 연기였네 다 거짓말쟁이였네 다 거짓말쟁이였네 옆에서 그냥 지켜보려고 그런 거였네 와 이게 뭐야 내가 찾지 않은 것들 인가 보네 이거 확인 누르면 되겠죠? 취소? 취소 눌러야 돼요? 아 취소 취소 확인할 거 확인하고 또 넘어가야 된다고? 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말 걸어야 되나? 고마워 어떤데? 대화를 하면 된다고? 배화를 하면 된다고? 인인위 진짜 진짜 다 무너졌어 근데 크라트 시니까 시가 무너진거라 다른 마을은 괜찮을수도 있지 지원을 받으면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야 이게 끝이야 근데 여러분 소피아는 어떻게 되고 이런거 안나오는거야? 진엔딩 보고싶었는데 망했네 진엔딩 보고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걸까 진엔딩은 왜 항상 내 근처에 없는것인가 모든사람한테 말을 다 걸어야된다고? 얘는 대화가 안되잖아 인간성이 충분히 없어서 내가 몇번 모든게 맞을줄 알았더니 몇번 그거 했나보구나 네 장발상태에요 거짓말을 더했어야 됐네 아 그 마지막 시문한테도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나? 죽였다고 뻥쳤어야됐나 아니 그 마지막에도 뻥쳤어야됐네 아니 생각보다 긴데 이게 부족하다고? 도대체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해야되는거고 근데 왜이렇게 많이 길어졌니? 미쳤네 사용이 안되 완벽한 진엔딩을 한사람이 이게 그거 된다는거잖아요 부러져서 무기를 쓸 수 있다는거 아니에요? 그래요 뭐 평범한 엔딩 배드엔딩만 안봤으면 됐지 뭐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 다음에 뭐 갈대가 어딜 가야되지? 상태 변화가 한번 더 되면? 내가 노래를 안들은것도 없을건데 노래는 다 들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노래에 음반이 심지어 많이 없어 심 음반이라도 좀 더 많이 찾았으면 괜찮았을거 같기도 하고 아니 양심상 불화를 계속 치기도 애매해가지고 아 뭔가 밋밋하게 끝나가지고 찜찜하네 찜찜하네 아빠 책상? 아빠 책상에 뭐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벤트를 안한게 좀 있어서 아 내가 꼼꼼하게 찾고 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보네요 나름 나름 여기저기 잘 돌아다녔던거 같은데 꼼꼼함이 부족했구나 내가 말도 다 안걸고 넘겼다고? 도대체 누굴? 베넨이는 말 다 했는데 저번에 시간내서 말 다 걸었었잖아 아니야 얘 이야기 다 들었어 애완 안다 써져있었던거 다 듣고 지나갔는데 그때 했잖아요 세번인가 말 다 했었던거 같은데 뭐지? 아 천공간 안했지 오 근데 노래 다르다 소피아 너무 험망하게 보내서 이야기라도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뭐지? 아 심오는 말이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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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상점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무섭다고 얘기했는데 어 뭐야 말을 해줬어야지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하지 않았나요? 내 맘대로 하라더니 말을 해줬어야지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줬어야지 다른 데서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저 사람을 죽였지 나는 상점이 아예 없어지는 줄 알고 그걸 말해줬어야지 난 상점 자체가 없어지는 줄 알았잖아 아 그것만 했다고 진엔딩이 났을지 안 났을지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끝났네요 길고 긴 시간 끝냈네요 이게 2회차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2회차를 시작한다는 소리 같은데 반 아 하긴 그 뒤에 이거 하고 나서 좀 힘들긴 했죠 어쨌든 그래요 마무리는 잘했네요 어쨌든 재밌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